저도 금방 발드라킨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하실때면 저도 와있을테요. 기다리지 마세요. 도착하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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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합니다. 심정치않은 소식을 찾아와. 아, 용사가 도착했구나. 하늘빛 기록 보관소는 확보했지만, 라자게스의 폭풍이 아직 바크스로스 탑을 휘감고 있어. 동족을 해방하는 게 목적일 거다. 한데, 감옥이 하늘빛 평온에 있진 않은데... 또 뭘 노리는 거지? 환영은... 여전히 흐릿하기만 하군. 어쩌면 원시술사들이 이미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을지도 모르러, 나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고... 도시를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 하오. 발드라켄은 우리 동족의 보금자리오. 원시술사들이 숨어들었다면, 모두 색출해 내쫓아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관자에 침투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해. 대장 드라인을 소개해 주지 마. 발드라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 발드라켄의 비늘신도는 준비됐어. 난 위상님들을 섬긴다오. 발드라켄은 굳건하오. 도시가 기다린다오. 도시를 더럽히는 원시술사를 모조리 박멸하시오. 마는 것을 부하소. 뗄음 누구든 양꽃이주점에 들르기 마련이지 한잔 들고 사람들 치메 석기시요 엄한데 정신을 팔아선 안 돼요 말씀하십시오 반갑네, 형제. 소식은 없나? 안타깝게도 일정이 지연됐어. 아직 남쪽 요새 관문에서 찾고 있다는군 아직도? 지금쯤이면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원자들이 준비를 마칠 때쯤이면 다 해결되어 있겠지. 그분이 그렇게 처리하니... 조심해. 너무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모르는 얼굴 뒤도 보이는 판을. 원시술사놈들이 계획을 의논하러 은행 금고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쓸만한 정보를 엿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보관 상자를 검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시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맡겨진 게 없습니다. 그럴리가요! 에라노그 사령관님이 여기 있을 거라 했는데! 전 못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남쪽 요새에서 온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위해 찾는 곳이오. 상인들 쯤에 섞일 장소를 찾아 귀를 곤두세우시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위해 찾는 곳이오. 상인들 쯤에 섞일 장소를 찾아 귀를 곤두세우시오. 소식 들었어. 순수 혈통들이 움직인다고 한 비룡이 말해줬어. 큰일이 일어나려는 모양이야.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만 그분은 머지않아 손에 넣게 될 거야. 용군단 놈들에게 분수를 알려줄 힘은. 위상들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위상들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위상들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이 깨어났습니다. 용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에게 예호를 가주. 용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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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손톱을 끊으러 왔나? 원시술사 쓰레기놈들! 아니, 에라노그 사령관님! 너희는 누구? 고맙다. 계속 나아가야 해. 원한 주든지 중앙에 있는 다리로 가겠다. 일이 끝나면 그쪽으로 오도록. 그루몬의 친구에게는 싸게 해줄게요. 당신 같은 분이요. 당신 발이 평탄한 길로 이끌길 빌려. 이게 왜 울지? 당신은, 이것을 지속하러 왔던 두 가지. 제시장은 신체하러구요. 이것을보았의 원한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시장은 모든 것이 carefully 입고 간다고 하는 것을ел 끊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없을 것입니다. 으악! 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chests 전자로 귀국어서 밀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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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다니 반갑군. 훌륭한 병사들... 이렇사... 그래도 에라노그 사령관님은 무사한지 확인해야 해. 보급품도 최대한 찾아보아...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이렇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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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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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돌아와 보고하도록 계속 나아가야 해 내가 탑으로 올라 사령관임을 찾는 동안 원시술사를 붙들어 둬 아 아멘 레 살던 아 아 아멘 아 아 이 쪽에 랩스! 너도 사령관님을 찾은 것 같다 돌아와 보고하도록 원시술사를 청소해야 한다 저쪽이다 예상과 달리 경비병들이 전향하지 않을 것 같군, 에란러그 신경 쓸 것 없다 죽은 병사는 네 길을 막지 못할 테니 음... 그래도 불꽃돌은 제대로 파냈군 힘이 느껴진다 그러니 이젠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일어나라 원시술사 에란러그 네 힘으로 위성들의 목줄에 묶인 동족을 해방하기로 맹세하노라 아사카라 나는 티턴의 때같은 이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 아사카라 연속으로 위성들의 목줄을 공격하시기 원시술사 에란러그 원시술사 에란러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하, 전병, 돌아가는데... 아하, 전병, 돌아가는데... 아하, 전병, 돌아가는데... 아하, 전병, 돌아가는데...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더 고맙다, 용사 에라누그의 배신은 뼈 아프지만 남쪽 관문 요새라도 달아내서 다행이군 오늘 부하들을 잃었지만 녀석들의 용기는 늘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다 앞으로는 반란의 조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 잘 있어라, 용사야 우린 섬을 수호합니다 하하 그리스도 이 시각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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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라, 영웅이여. 약속 끝에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는 길은 것이다. 섬이 깨어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마침 잘 오셨어요, 용사님. 시간의 길이 혼돈의 도관위에 빠졌어요. 이걸 수습하려면 사람을 다 끌어모아야 해요. 무안의 용이 시간의 합일점에 있는 청동 서약의 돌을 훼손하려고 해요. 서약의 돌은 모든 시간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품고 있어요. 그게 타락하면 뭐든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아우, 이런! 모르도즈노! 무안의 용이 로즈도르모님을 그 끔찍한 어둠의 모습으로 바꾸게 둘 수는 없어요. 제가 가서 막아볼게요. 당신은 당태가 이쪽 일을 처리하는 걸 도와주세요. 지금이 만나는 건가요? 시간여행 다니 수습 못할 문제는 없어요. 모두 찾아내서 해결하시리라 믿어요. 끝나면 시간의 합일점에서 만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데, 지하제라텔이 왜 늦는 건지 모르겠군요. 아, 시간 마법이... 그게... 실은 뭐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감사해요. 깜짝이야. 아하! 아하!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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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